설빙 설빙 야 이런데 설빙이 있네 나이 이게 아빠 이거 진짜 좋아 민지톡스 말씀해주시면 이거 민지톡스 말씀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lique 부탁드렸어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민트야? 진짜 크런치하네. 뜨겁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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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그럼 귀엽다. 옛날에. 누구 닮았냐? 이거 내가 보니까. 눈 뜨면 또 몰라.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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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일찍 왔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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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